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오늘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가 시작되는데요. 영웅시대에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임영웅이 출연하는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올림픽공원의 버스정류장에는 데뷔 5주년 축하합니다. 임영웅 평생가자. 임영웅 우리만 믿고가 임영웅 끝까지 간다 라는 팬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문구와 사진으로 대형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콘서트장을 방문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또 8월 8일 서울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 바로 임영웅의 데뷔 5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한 카페에 방문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카페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얼른 가서 줄 서야겠네요. 오늘도 임영웅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영웅이 최근 1년간 국내 유튜브 뮤직차트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임영웅의 유튜브 뮤직 재생수는 무려 6억 4,600만 뷰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덤까지 엄청난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은 트로트를 널리 알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